갈등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해서 따라가는 성정의 자식도 있고,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고 하는 자식도 있잖아요. 존중해 주세요. 중요한 건 부모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아이들은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믿어주세요. 주님 믿기 때문에 내한테 주신 내 자식도 믿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저희 아이가 중2 딸이랑 초등학생의 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제네바에 작년 이맘때쯤 왔거든요. 그 전에 한국에서 있으면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서 조금 아이들 교신한 생활로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와서는 몇 개월은 잘 다녔는데 사실은 여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일 학교도 하면 날도 있고 19년 분은 아예 예배가 없는 주일이 있고 이렇게 하고. 교회 안에서 친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려고 하면서 작년 말부터는 교회를 오길 거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처음에는 하나가 억지로 데리고 오려고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가자고 얘기는 하는데 오지 않으면 그냥 저랑 남편이랑 오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. 자매님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셨나요? 저는 모태신앙이에요. 그러면 모태신앙인으로 어머니 손목에 잡혀서 교회를 다니면서 갈등이 없었습니까? 저는 갈등은 있었지만 애들처럼 명확하게 안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. 갈등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해서 따라가는 성정의 자식도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고 하는 자식도 있잖아요. 존중해 주세요. 중요한 건 부모가 받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아이들은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거를 그 아이들이 그런 시기를 겪을 때 강압적으로 데리고 옵니다. 영원히 예수하고 등질 겁니다. 그래서 그 아이를 존중해 줄 때 주님께서 작정하신 주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지시고 세우는 거죠. 제가 저희 어머님이나 제 천하, 제 누님들한테 감사한 건 제가 모태신앙인으로 살고 정말 그렇게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다가 제가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살 때 누구도 저한테 너 왜 그렇게 사니요? 나한테 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. 전부 그냥 기다려줬습니다.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술 취해서 들어가지만 제 속에는 늘 신앙의 양심의 갈등이죠.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도 술 드시다가 하루아침에 끊으시고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?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주님이 핀셋으로 뽑아내는 거죠. 믿어주세요. 주님 믿기 때문에 내한테 주신 내 자식도 믿어야 돼요. 감사합니다.